안녕하십니까. 뉴스멘탈 나피디입니다. 오늘은 서재형 살인사건을 파헤쳐 볼 건데요.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엄청난 제보자가 오셨습니다. 성공을 난 높은 곳에 데려다 놨고 추락해도 죽지 않는 벌레들이 꼬여. 그들의 관심 사는 내 관심 그걸 내가 줄 땐 아주 확실한 방식일 때만 이겠지. 너무 낮았으니 기댔치 피레미들도 뭉치면 강 같은 평화도 범람. 바닥나지 인내심 거울 앞에 선담 다짐의 변화 집 밖에서 나누고 있겠지. 세상이란 웨이브나 물결처럼 쓸려 내려가네 등을 돌렸어도 딱 붙어 있네 이 숨결처럼. This is my time where 물러서는. 브랜뉴 페이스 난지어 브랜뉴 스마일 브랜뉴 매스컷 난지어 브랜뉴 라이프 고장 내 핸드 무게는 에이톤 때려봐 계속 때리는 데이수 더 도는 팽이야 멍멍쳐 행드 You what you pay for 안녕하세요 빅마우스 박창호입니다. 제가 오늘 재판에 관해서 예언 하나 할까요?